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대한 사람 루이엘이 아들 호바베게 이르되 요하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바비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대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안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요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숙이 10장에는 모세가 자기 장인의 아들 장인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인의 아들이면 자기 처남 아니에요? 처남 새벽이라서 이 혼수 이 촌수가 잘 계산이 안 됩니다 장인의 아들 처남한테 동행하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처남의 이름이 뭐라고요? 호밥입니다 호밥 장인의 이름은 뭐예요? 장인의 이름은 루엘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이 루엘로도 나타나고 또 이드로로도 나타나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드로와 루엘은 모세의 장인의 두 이름이에요 어떤 데는 이드로 어떤 데는 루엘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 루엘의 아들 호밥한테 모세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대한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호밥한테 부탁하는 말이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복지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가 우리와 동행한 너에게 선대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공유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내 호밥이 그렇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자 제차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대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안하니 우리 눈이 되리다 우리말 번역대로 하면 손 위천함입니까? 손 아래천함입니까? 손 아래천함이에요? 공손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존대어를 쓰는 걸 보니 손 위천함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밥한테 우리와 동행을 해달라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이 우리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되리다 이 말씀을 대하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아니 모세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지 않았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 것과 행할 것을 안내해 주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되지 호밥이 왜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일 것과 머무를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광야에 어디에 구덩이가 있고 어디에 절벽이 있고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디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안내해 주는 눈이 필요했다는 거죠 호밥은 그야말로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듯이 그 신의 광야의 모든 형편과 지경을 사사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와 더불어 호밥이 동행해 주기를 모세가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주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과 말씀이 인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성경책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 사랑하는 자들이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는 말씀이 인도를 따라, 성경의 인도를 따라 사랑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성경책 한 것만 읽으면 그러면 다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 성경책 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책과 더불어 다른 책들도 봐야 되죠 기계를 돌리는 사람은 성경책 속에 이 계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는 법이 다 나와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 기계 작동의 매뉴얼을 봐야 합니다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이 컴퓨터에 관계된 지식 습득은 소홀히 하고 성경책만 들여다보면 다 되는가? 성경책과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져다주는 좋은 책과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하우 못지않게 노웨어가 중요하다고 하지 어떻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어디에서 그 지식과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가 노웨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책과 다른 책들의 관계 모든 길은 오마로 하는 것처럼 사실 모든 진리는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 다 패놓은 것과 성경책 하나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데 성경책과 대학교육 양자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성경책 없는 대학교육보다 대학교육 없는 성경책이 훨씬 더 낫다 맞는 말이죠 모든 진리, 그것은 성경에서 연원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은 성경책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들은 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이 귀중하죠 그런데 성경책과 더불어 우리가 인생살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는 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잠원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식 있는 자는 힘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든 또 우리 직장생활이든 그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합해 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은 모든 참된 지식은 성경의 지식으로 연결이 되고 모든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속에서 연원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우리 눈과 같은 호밥이 동행을 해줘서 이 광야사리에 네가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 부탁을 하면서 모세가 호밥에게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요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우리와 동행하면 요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당신을 요하 동행해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그 복을 당신과 나누고 당신과 공유하리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봉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나 홀로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걸어가면 우리 인생은 정말 위험하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취약을 만나기도 하고 환란을 당하기도 할 텐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평안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는 자에게 대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내리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협기 20장 24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니 여러분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협기 20장 24절 구약성경 114면 구약성경 114면 출협기 20장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구와 소로 너희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우리는 함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 이름 The Name The Holy Name 성우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성우라는 의미가 바로 The Holy Name 거룩한 이름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재단에 나온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물에 복을 내리고 우리가 세상 워낙 질병이 많으니까 병균이 많으니까 세상 살다가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그 병을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재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력기 20장 24절 말씀을 보신 여러분 23장 25절 두 페이지만 넘기시면 주력기 23장 25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주력기 23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력기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요하를 섬기라 그리하면 요하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채하리니 요하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채하리니 하신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너희 하나님 요하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하나님이 요하를 섬기라 새벽 재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생활 속에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생활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을 뜻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의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 요하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뵙시는 복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저희 자녀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 지체들 되어서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겨 주님과 동행하므로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랄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